살짝 가끔해요. 가까이 핀셋 두 개로 아이고, 아주 큰 덩어리가 느껴지면 돼. 아주 잘 들리고 있어요. 이쪽 이쪽으로 이번엔 이쪽을 색깔 볼게요. 뾰족한 핀셋으로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두꺼운게 있고 얇은게 있는데 도우메팅 도우메팅 라타투이 간질간질간질 펜펄드 펜펄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제 이름은 닥터카야구요. 어떤 일로 오셨죠? 아, 네. 요즘에 팅클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잘 오셨어요. 제가 바로 당신이 찾던 그 고막 전문 의사입니다. 아, 예전에 치과에서 한 번 본 것 같다고요? 글쎄요.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전생인가? 아무튼 네. 일단 왔었으니까 19개 19개인 만큼 체온체크 먼저 도와드릴게요. 장갑을 먼저 아무래도 신경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체온계 체온계로 먼저 체온을 체크한 후에 검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때요?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번엔 이쪽을 체크해 볼게요. 30개 이렇게 다시 한 번 한 번 더 뭔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너무 밖에서 추우셨나요? 아, 네. 36.5도 제대로 나왔네요. 밖에서 추우면 간혹 이렇게 그 체온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불빛으로 귀를 한 번 살펴볼게요. 역시 이쪽도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 안에 라인 지꺼기들을 좀 긁어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많은 분들한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ASMR을 너무 많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안 들으셔도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더 살짝 볼게요. 오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마취수사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조금 네. 살짝 따끔해요. 이쪽 먼저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놔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이쪽 다시 한번 놔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또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이거 이 안쪽에도 살짝 네. 좋습니다. 이쪽도 살짝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큰 덩어리들을 이 핀셋 두개로 먼저 뽑아드릴게요. 네. 귀이개로 안될 정도로 아주 큰 덩어리들이 많이 든 얘기죠.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든 비슷한 증상으로 찾아오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이쪽 네. 그러면 이쪽 자, 부어볼게요. 아이고 아주 큰 덩어리가 느껴지는데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네. 이번에는 이쪽 사weed 좌우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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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묶여져 나왔거든요. 이게 팅글이 비켜지는 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단 큰 걸 제거한 거고, 안에 남아있는 자잘한 것들을 조금 더 긁어서 청소해내볼게요. 아무래도 조금씩 잘라낸 다음에 긁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 거울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잘라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조금 더... 네. 이번엔... 반대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아주 두꺼워. 아프시면 왼손을 들어주세요. 가위가 오래됐는지 약간... 킥킥 소리가 났는데요. 아프 provinglk distingu음…. 네. 음ática. 음, 많이 조ев하셨을봐요. 음,, 잘 들리고 있어요. 음..... 음, 잘 들리고 있어요. 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쪽도 다시 한 번 들어갈게요. 이번엔 이쪽. 네, 좋습니다. 제가 혹시 졸리면 그대로 잠에 들어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많이들이 시술을 하다가 잠에 드시거든요. 사실 아까 그 주사에 국소마취 뿐만이 아니라 살짝 졸리는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졸리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주사 기운이 돌아서 그렇게 아픔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 가위로 이쪽을, 이쪽의 큰 덩어리들을 커팅을 하고 있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덩어리들이죠. 다시 한 번 이쪽으로도 갈게요. 네, 이 가위로.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 제가. 진짜 길櫻 살짝 털어드릴게요. 지금 잘라내느라 귓 주변에 너무 많이 앞몄들이 퍼져 있어서 이쁘게 만들어 두세요. 네. 네. 좋아요. 이쪽으로 귀를 잡고 좋습니다. 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뾰족한 핀셋으로 미세한 조각들을 씹어낼게요. 이쪽부터 이 뾰족 이 뾰족도 이렇게 잠구할게요. 이렇게 잠구할게요. 좋아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끌 끌 끌 끌 끌 자, 이번엔 제가 이 장갑으로 오른쪽 왼쪽 귀에 오른쪽 왼쪽 귀에 소리를 들릴테니깐 소리가 들리시면 그러면, 그쪽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들리는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좋아요. 어, 네. 맞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네. 이번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한 90% 정도 시술이 완료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미세한 조각들을 긁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골라주시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조금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그러세요? 어, 이거는 너무 얇아서 아파 보이니까, 조금 비교적 두꺼운... 이... 이쪽으로... 긁어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구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 송곳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얇은 걸 사용할 용기가 생기셨다고요? 어때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죠? 네. 다시 한 번 이쪽으로...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얇은 걸 사용할 용기가 생기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 갈고리로도... 해드릴게요. 자, 이쪽부터... 네, 반대쪽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띵글이 잘 느껴지시는지... 제가... 몇 가지 단어를... 귀에 속삭여볼게요. 저한테 리스트가 조금 있는데... 몇 가지 단어를... 더욱냉힅... 네, 좋습니다. 이 셀프가 조금 더 익었네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넌 번째 단어부터... 살짝 속삭여볼께요. 두우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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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단어로 들어갈게요. 네, 그 다음 단어로 들어갈게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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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다음 단어는, 알록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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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렛다투리 그다음은 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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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Cake Hank It's okay 어때요? 시술이 잘 되어서 팅글이 돌아오셨길 바라면서 혹시 팅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세요. AS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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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잘 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